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인디언.. 인디언이 원래 상주하던 곳에 얘네가 와가지고 다 때려뿌시고 하고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아포칼릭스? 얘네만의 아포칼릭스? 탐험을 100% 어떻게 함? 말의 기록은 왼쪽 아래 구석에 표시됩니다 어.. 말의 기록이 바닥나면 전력술 좀 멈춥니다 음.. 역시 그렇군 말의 기록이 왼쪽 하단에 보인다는데 난 동서남북밖에 안보이네? 아.. 말의 기록을 죽였다 아.. 말의 기록을 죽였다 아.. 말의 기록을 죽였다 하지만 나쁜 상황이었다 난 그가 좋아하지 않아 탁스코 왼쪽! 여기! 데이비가 쏘고 백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 야 일어나 임마! 아니 이걸 못울러가! 아니 참나 아이고 야 일어나! 아 나 약해 약해 빠진 새끼 이거 타이어 달아라고 이거 이거 타이어 달아야돼 타이어 달아가지고 강화시켜야 돼 이거 네 너희 친구들 다른 쪽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그냥 기다렸다 아.. 나쁜 업무이네 알았다 저의 눈이 뜨거워 다시 돌아가자 이 길을 잃어버려 이 길을 잃어버려 너무 무섭다 아 유튜브 친구들 유튜브 친구들 제 목소리가 지금 이렇잖아요 이거 이유가 있답니다 님들 님들 제가 지금 녹화 독감 3일차인데요 오늘 지나면 4일차에요 의사가 일주일 넘게 쉬라 그랬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전 숙제를 받았으니까요 으하하하하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걸걸한 남자의 갱산들사람이 된겁니다 마 정체가 탈로 난것이지 아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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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사람인데 행상도 말쓰고 막 그라면 너무 멋있을까봐 가만히 서울말 쓸 듯 애들이 막 키어오르고 불알 터졌다 그라? 평생 여친 못만나 그라? 그라하다보니까 뭐지 죽었나? 말만 죽은거네 어? 총이 진짜 총소리 같아 가자 가자 말에 이름을 지어야 될텐데 어 이번에 떨어지면 안돼 뭔가 이상해 쟤를 따라가자 어 근데 중녀가 좀 목소리가 좀 그러네 내가 샷건이 있었나 내가 사건만 말하는 거구나 아 여기 이걸로 하는건가? 아 이 사건 말하는거구나 나는 큰 샷건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야 너 죽냐? 아 총을 쏠 수가 없네 아 좀 그러네 중력은 무슨 중력 저 어릴때 많이 타봤어요 경주 도트라 골드 가서 5,000원 주고 말도 타보고 그랬어요 7살때 막 타고 막 아빠가 끈잡아 주고 그때도 고추가 있었는지 불알 좋네 아프더라 아직도 기억난다 어따 짱 박혀있는거냐 이거 집 나가면 고생이라더니 집 아노라도 있는데 왜 저런거임? 터뜨린다 헤이 터뜨린다 잠시만요 이리 좀 말해주세요 조심히 어허 어허 죽을 뻔 아니 미끄러지고 난 다음에 말해주면 어떡해 나만큼 정감 있는 주인을 본 적이 있던가 엘과 엑스를 이용해서 오고 싶죠 이거 버그야 이거 뭐야 왜 나만 안 오르는 거야 아이 진짜 이씨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오늘 에이 젠장 또 떨어질 뻔 야 근데 쟤를 어떻게 데리고 가냐 지형이 그다지 좋지 않아 데리고 가는데 술인가 와 뭐야 한 모금 있었던 거야 술도 미국인들한테는 돗대라서 마지막 한 모금은 잘 안줄 텐데 추위엔 술을 먹는 게 정말 도움이 될까 멀리도 갔다 허섭한 놈 어 때문에 이만 몇 명이 지금 고생이야 이 자식아 어? 하섭한 놈 고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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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아 아 보컬, 보컬? 너는 너무 잘생겼어 나도 너무 잘생겼어 아직 죽지 못해, 카우보이 가자, 콜바지 갓 오브워... 리얼? 갓 오브워 4가 레데리 2를 누르고 게임 오브 더 이어가 맞다고?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견은 없거든 나는 저도 레데리보다는 이번 갓 오브 워의 임팩트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아... 늑대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 칼만 주면 늑대 3마리는 못 죽여도 1마리는 죽일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정신력으로다가 내 이번에 총이 있으니까 자 이제 구르기를 할 수 있느냐지 자 구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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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는 안되는구만 일단 그냥 갖다 바르겠습니다 간다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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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시키야 절로 가 이 시키 저이 절로 가 이 시키야 이 시키야 이 시키야 가죽으로다가 야 가죽 내놔야 가죽 없어 자 이 시키야 자 이 시키 왜 지낭하는 사람 괴롭히고 지랄이여 자 커미얼 커미얼 저기서 한 대 맞는 사람 처음 본다고? 원래 난 나는 원래 이소룡식 전투가 아니야 나는 성룡식 전투라서 나 때리고 한번 맞아주고 또 때리고 한번 맞아주고 서로 맞고 때리는데 결국은 내가 이겨 얼마나 얼마나 화가 나겠어 상대방이 결국은 내가 이기는데 그게 중요한거야 결국엔 내가 이긴다는거 그나마자 쟤네들은 다 죽었는데 야 이게 안개가 막 눈부러가 불고 막 그러니까 그래픽이 막 좋은건지 안 좋은건지 잘 모르겠어 아 빨리 내려와 빨리 내려와 아 이거 또 짜증나네 고고고 늑대고기는 먹을 수 있지 않나 일단 추워니까 싹 붙어가자 그 흙에 있는 물가 이제 이것은 이제 시간을 안고 항상 말하는거 내가 흥분해 지금 우리도 흥분해 우리는 지금 흥분해 이제 흥분해 아무래도 흥분해 물에 좀 더 흥분해 좀 더 흥분해 좀 더 흥분해 안쪽으로 경고가 다시 돌아가자 알지 알지 우리 우리 그 성룡식을 한번 더 배워야 할거야 그 성룡식을 한번 더 배워야 할거야 너 심지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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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잘 안가워 그래! 좌측에 걸어봅시다 그래! 가자! 열심히 걸어봅시다 그 빌딩은 앞에서, 존 그곳에 캠프했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helped me get some help we need some help here come on, help him down you're alive! you're alive! here we go there we go you careful, yota's it's his leg come on let's get you warm thank you, thank you boat this is a new low, we even buy your standards thank you, Arthur thank you 의약품은 있을까? 얘네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얘네들 그냥 완전 그냥 약탈자들은 아닌 것 같아 뭐 결혼한 사람도 있고 뭐 가족도 있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아 가더버가 수상했어?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군 가더버가 이번에 정말 잘 만들었지 더치 더치가 대빵 같아 뭔가 말하는 게 나랑 좀 비슷해 어? 여보? 어? 여보? 당신 나 결혼했을지도 모르잖아 아서가 여기여 나 결혼했을지도 모르잖아 이 오른쪽이 더 가까우니까 여기로 가자 저기요 맥충고 너무 웃긴다 너무 웃긴다 홍하 얘네들 목적이 뭐겠냐 아주 좋은 저택을 만들어서 그래 그 전에 돈을 벌어서 사람답게 재벌답게 사는게 얘네 목표 아니겠소? 그럼 너는 지금 좋은 시간에 도착해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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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K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을게 님들이 보는건 지금 4K가 아니에요 4K를 찌그러뜨려 놓는 1089 P죠 사실 4K도 계속 보다보면 계속 보다보면 4K 보다보면 어느 순간 일본 불구 아 FHD 모니터를 보잖아 그러면 역체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 심각해요 그게 진짜 심각하죠 아 내가 이런 아 이런 모니터를 썼었구나 그정도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 4K는 한번 쓰면 다시 돌아가기 좀 힘들어 한번 그 맛을 그냥 봐버려가지고 어 나 감기 걸렸는데 왜? 섹시하지 흐하하하하하 코 제대로 된 목소리가 돌아올거야 약 일주일정도 걸린다고 하더군 코가 완전히 와방방 뚫리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무리를 어느정도 하고 있는 거라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주 숙제 있어서 방송 아예 안할 순 없어요 이렇게 오케이 OUT Rock 어머머 어떻게 누가 hi 흑말 internation 소를 industrial tin 야 저ой hin 토치가 1등이니까 grandma 토치 왔zug 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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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친다 너 다치다치 이걸 어떻게 넘어트리지? 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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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말이 이렇게 빨라 이거 통립 남편은 누구냐고? 원빈이야 엎치락뒤치락 하는구만 정작 얘는 상관도 안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이건 자존심의 문제야 이미 물을 자르기 직전이란 말이야 이나 형은 어쩌고? 그러네 이게 좀 복잡해지네 어차피 만날 일 없으니까 괜찮아 원빈이 형이 나 따위한테 관심이나 주겠어? 그치만 이렇게까지 안하면 원빈이 형을 좋아한다는 내 마음이 전해줄 수가 없잖아 정말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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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이제 Mr.Morgan과 여기 여기가 조금 올라가고 캠프의 정체로 캠프의 정체로 Mr.Williamson Mr.Bell 너희 둘이 캠프의 정체로 캠프 Mr.Sommers Mr.Squell 너희 둘 여기 캠프 Mr.Bell Let's go 총 싸움이야 다시 시작되는 약탈이다 이게 똥 싸는 것 같다고 너희넨 똥을 이렇게 싸냐? 저게 말에 탄 놈이 저게 말에 탄 놈이 저게 말에 탄 놈이 우리가 죽여야 되는 놈 인 것 같아 어? 밑에도 거물인 것 같은데 밑에 놈이 더 거물인 것 같은데 둘 다 거물인가? 저 셋 다? 밥은 드시면서 하는 것입니다 Mr.Bell 저게 말해? Mr.Bell 너무 행복해 Mr.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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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건물이 다 무너져있어서 저게 저게 기지가 아닌가봐 전초기지 정도? Mr.Bell 아 이제 좀 맑아지네 조금씩 맑아진다 Mr.Bell 보관된 무기를 보려면 말 가까이에서 엘비를 누르고 있으시오 복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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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일단 저쪽으로 그냥 내려가면 된다는 얘기 아냐 내려가서 얘네들 다 잡는다는 얘기 아냐 저는 저 나름대로 방식으로 내려갈 겁니다 말리지 마십시오 니비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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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주 좋아 거의 다 왔어 여기가 조금 문젠단 말이야 한꺼번에 싸악 하고 내려가는 거야 헐 좀 위기인걸 여기선 여기서 한번 투타치로 투타치로 내려가는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내려가고 여기서 한번 걸릴 거에요 그럼 여기에 사이드가 있는데요 여기 사이드에서 한번 더 걸려요 오케이 자 걸리고 이렇게 딱 떨어지고 그럼 저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사람을 죽일 거에요 근데 여기서 완전히 내려가려면 저리로 내려가는 거 훨씬 낫겠지 어 뭐야 이거 빨리 빨리 달리기가 안 되잖아 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같아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 왼쪽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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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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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X댓꾼 빗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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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들아 전쟁이야 좋아 좋아 오 마이갓 아 마이갓 마이갓 하지마 하지마 좋아 깔끔하구요 음 좋았어 아주아주 아주아 아주아 아이쌱 좋구요 고개를 해들라 고개를 해들라 고개를 해들라 고개를 해들라 아 까매요 아니 저기 위에 있는 놈 계속 쏘고 있었구나 아 자 한간 더 이동 한간 더 이동 한간 더 이동 한간 더 이동 뭐야 이거 어 뭐야 아아 아 이 새끼 갑자기 튀어나와갖고 깜짝 놀랐네 나 죽을 뻔 아 내 모자 어디갔어 아 내 소중한 모자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편 우리편 가고요 이것도 우리편인지 이거 우리편이고 옆으로 어 전략전술이 있어야 됩니다 전략전술 여기 안에 있어요 저 옆에 있어요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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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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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괜찮아 예아 완벽한 전작 전략전술로 다 끝났구만 내가 뭐라 그랬어 빨리 끝났잖아 개판 전술이라니 저기서부터 쭉 돌아오면서 사냥 말고 좀 먹을 거 좀 주지 근데 이건 너무 리얼스럽게 만들어서 뒤집는데 시간이 너무 어려워 오래 걸린다 귀찮아서 나중에는 안 뒤질 것 같아 시체 끌어당기고 막 안아주고 거기다가 GTA 시리즈 같이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미끄러지는 시스템? 요 시스템이 있어요 60프레임 게임을 해도 락스타의 게임들은 뭔가 좀 밀리는 느낌 자 중앙으로 가겠습니다 비켜 여기 내 자리야 내 자리야 내 자리야 우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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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라이프로 바꾸고 사거리가 좀 짧아서 일어나 일어나 아 뭐 이렇게 여기 숨어있는 겁니까 아 빨리빨리 가시죠 여기 왼쪽에 한 명 더 있는데 아니 뒤를 치는 거야 뭐 정면에서 싸우는 거야 뭐 바바 같은 싸움이야 뭐나 뒤를 치는 거지 저기 있구만 들어와 들어와 좋아 이제 둘만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끝났어요 뭐 뭐 데드아이를 한 게 있다고 그게 뭐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 도착 도착했습니다 좋은 일이야, 형들! 지금, 이곳을 가봅시다! 빌! 그 버전을 구입해 마이크, 그 버전을 구입해 아르투, 그 버전을 왼쪽으로 구입해 알았어, 형들! 빨리! 이 건물을 구입해! 이 건물을 구입해! 가자! 이게 뭐지? 술 하나에... 통절임과 초풀인지 모르겠네 여기! 이거 잘 보다 뭐 생각해, 빌? 잘 보다 다이너마이트 냄새 좋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다 받았나요?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완벽합니다. 네? 흥미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로 그리스로 죽을 것입니다. Mr. Leviticus Cornwall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